네 이번 주 도시아경제 온라인 부동산 강연회에서는 좀 새로운 유형의 상업용 부동산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가장 대표적인 상업용 부동산이 되겠죠. 오피스와 함께 상가에 대한 시장과 투자 시 유의상 매년도의 투자 전망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하나의 대안 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규모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016년도까지 774개소였다가 2020년 7월 집계기준 전국에 약 1190개소까지 늘어나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 53% 정도 그 기간 중에 증가한 것으로 KB통계에서 잡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은 공급의 증가가 있었고 또 그만큼 많은 투자도 있었다라는 반증이 될 텐데 이제 이맘때쯤이 되면 앞으로 투자를 새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급 과잉 지역에 내가 좀 뒤늦게 따라 들어가는 상황은 아닌지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입니다. 작년도 혹은 재작년도보다도 훨씬 더 시장을 들여다보실 때 주의해서 들여다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해드릴 강의의 전체적인 개요 먼저 잡아드리자면 지식산업센터의 개념을 먼저 좀 체크를 해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현재의 지식산업센터의 거의 근거법이라고 할 만큼 가장 중요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 법률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정의와 그리고 여권들 또 입주적격 업체들 또 임대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법률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피곤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알고 계셔야 투자시장에 나가셔서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좀 알기 쉽게 풀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식산업센터를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세법상의 혜택 때문에 좋은 투자 대상으로서 먼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실제 세법상의 혜택은 입주적격 업체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임대사업자, 개인 자격의 임대사업자라든지 부동산 법인에 있어서는 사실상 별반 큰 혜택이 없거나 오히려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이 중가세율을 적용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현재 지식산업센터의 시장이 어떠한 정도에 이르러 있는지 그리고 2021년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 시장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수준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수요와 공급의 균형 상태를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상에 그리고 또 시장 요건상에 투자, 유의상 좀 다른 상품보다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보다도 2021년도 이제는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순간이 이미 온 것입니다. 여전히 잘 고르신다면 좋은 투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점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그 강도가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강의의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오늘은 가장 첫 번째 시간으로서 법률적인 요건을 통해서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 적격 업체의 요건은 또 어떠한 것이 있는지 투자로서 바라보시는 분들 임대사업자 혹은 부동산 법인의 자격으로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법률상에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내가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법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지식산업센터의 개념을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두 장의 사진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이 1958년도 영등포의 방적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2015년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죠. 영등포 당산에 지어진 당산 SKV1센터라고 하는 연면적 3만평이 넘는 대규모의 지식산업센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은 과거의 아파트용 공장에서 출발해서 2010년도에 그 명칭이 바뀐 것이죠. 지식산업센터의 변천과 그리고 발전의 과정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과정, 산업 변천의 과정과 그 괴를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그리고 조금 더 연장하자면 70년대까지도 대한민국의 주축을 이루던 산업은 제조업이었습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굴뚝산업으로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돌아갔었고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도심지에 서울의 한복판에 공예시설을 내뿜는 공장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산업의 형태 또한 점차 고도화되면서 바뀌어간 것이죠. 특히나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벤처 붐에 일어나면서 IT 산업이 집중적으로 발달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차세대 산업, 4차 산업혁명의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 산업의 중요도와 또 형태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공장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그런 시절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굴뚝산업의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장보다는 현대화된 사무공간 위주의 지식산업센터 과거의 아파트용 공장에서 그 공장이라는 명칭 자체를 빼버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의 사무공간으로서의 지식산업센터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의 변천 과정에 있어서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분에게도 분명히 일정 부분 좋은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만 항상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 어떤 투자 대상의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반드시 동일한 비중을 놓고 비교 판단해 보신 다음에 나한테 가장 최적의 선택이 어떤 것일까를 골라내는 그런 과정을 지식산업센터에 있어서도 역시나 동일하게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흘러온 과정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마다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던 법률이 어떤 법률이 있었는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1979년도에 아파트형 공장 사업이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988년도에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공식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토대가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법률에 근거한 아파트형 공장은 그래서 1989년도 인천 주안에 설립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990년대는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기억하시는 IT 산업, 벤처 산업의 급성장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집중적으로 벤처 산업을 육성하고자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을 펼쳤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었던 것은 벤처 산업 사업체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 공간, 업무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그 공간을 취득하는 과정을 손쉽게 그리고 그러한 사업체들이 한 군데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끔 하는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통해서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각종 세제 혜택과 건설비 지원을 통해서 공급과 취득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는 그런 지원책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넘어와서는 현재에도 지식산업센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법률이죠.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아파트용 공장이라는 과거의 명칭에서 공장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빼버리고 현대화된 명칭, 지식산업센터로 명칭 자체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 년도, 2010년도에 지방세 특례 제한 조치법에 의해서 취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이 공식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시작이 된 것이었고요. 그 세제 혜택이 2022년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어떤 혜택이 아직까지 여러분들께서 누리실 수 있는 부분인지는 차후에 지식산업센터 관련된 세무 강의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에는 뒤에서 더 상세하게 하나하나의 항목을 따져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입주 자격과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실 수 있는 입주 자격을 갖춘 업체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부분과 함께 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 법률 내용들을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의 정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 제1조에 이런 문장이 나오죠. 이 법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로 시작되는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의 집적이라는 표현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입주 적격 업체들이 하나의 제한된 동일한 토지 위에 가급적이면 많이 모여서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끔 도와주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땅이 적은 나라입니다. 주택을 지을 땅도 부족합니다만 이렇게 효율성을 제조업체 혹은 IT 업체들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의 땅도 굉장히 제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좋은 입지에 동일한 토지 면적 위에 가급적이면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끔 돕고자 하는 취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산업센터에는 기본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입주 적격 업체들의 업종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지식산업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또 이러한 입주 적격 업체들이 편리하게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시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연히 은행도 필요할 것이고요. 병원도 필요할 것이고 판매 시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용도의 지원 시설이 2조의 가치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행령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외형에 대한 부분을 규모에 대한 부분을 좀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4조의 6을 보시면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산업 직접 활성화를 위한 법률입니다. 최소한 3층 이상은 되어야 그것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산업 분야 중에 하나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최소한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는 시설 규모를 갖고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라고 먼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뒤이어서 나오는 세부적인 요건들을 보시자면 건축법 시행령 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바닥 면적이 건축 면적의 300% 이상일 것이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보셨을 표현일 것입니다. 바닥 면적이 건축 면적의 300% 이상이다라는 뜻은 곧 용적률이 300% 이상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계속해서 제1조에 나와 있었던 산업집적화와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너무 저층의 건물이라면 사실 굳이 지식산업센터라는 명칭을 붙여가면서까지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공을 들일 필요가 없을 것이죠. 최대한 많은 기업체가 들어갈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고밀도로 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로 중공업지역에 지어집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재 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복합용지 개발을 할 경우에 용적률 최대 480%까지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비교해서 보자면 주택시장에 있어서는 층고와 용적률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규제를 하는 경향이라고 한다면 그 반면에 지식산업센터에 있어서는 용적률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효율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좀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300% 이상을 충족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시도조례가 별도로 정하고 있다라든지 혹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별도로 규정해놓은 그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300%가 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업체들이 어떤 업종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할 수가 있는지 입주 적격 업체인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조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절대로 환경유예시설을 배출하는 그런 시설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제조업 중에서 공예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제조업만 가능하겠습니다. 지식기반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께도 익숙해지셨을 다양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R&D, 연구개발산업이 되겠죠. 출판이라든지 또 광고업 이런 업종들이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되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산업이라면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산업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별도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까지도 마찬가지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러한 입주적격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시설들에 대한 내용이 법률에 나와 있고 또 상세 내용은 또 이어지는 시행령에서도 규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행령을 보시면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입주적격 업체에 대한 내용이 한번 다시 나오고 있고요. 좀 상세하게 양분을 해놓은 내용이 뭐냐면 산업단지 안에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앞에서 법에서 정해놓은 업종 그 이외에 추가되는 업종을 규정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안에서는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이어야 할 것이고요. 산업단지 밖에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일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업종일 경우에 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라고 양쪽으로 나눠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입주업체 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입주적격 업체들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되는 지원시설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 당연히 각종 사업체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건물에 그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대 시설로서 들어가줘야만 하는 그런 업종들이 되겠죠. 금융보험 당연히 은행사, 보험사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직원들의 건강한 업무 생활을 위해서 또 병원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요. 판매시설도 들어가 있죠. 해당 지식산업센터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물품들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판매시설도 역시 지원시설에 해당되겠습니다. 물류시설과 또 두 번째 항목에 어린이집까지는 쉽게 연상이 되실 겁니다. 기숙사도 나와 있고요. 이 기숙사 부분은 제가 별도의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보통의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을 의미합니다. 입주적격 업체로서 내가 직접 자가로 지식산업센터를 소유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시려는 분들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단순한 순수한 투자 목적으로서 지식산업센터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모델하우스에 가서 심하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취사시설, 그러니까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그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취사시설이 전체 세대에 50% 미만까지만 넣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모델하우스에 가서 보시는 이 기숙사, 실제는 기숙사입니다만 굉장히 예쁘게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또 모든 모델하우스에 있는 기숙사에는 다 취사시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은 오피스텔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 경우에 따라서는 기숙사임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입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오피스텔과 다름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모델하우스의 상담사 분들께서 설명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오피스텔이 아니죠. 엄격하게 구분이 되는 유형입니다. 기숙사의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취사시설이 절반 미만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굉장히 낭패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취사시설이 있을 거로 예상하고 분양을 받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 취사시설이 없다면 내가 취득을 한 기숙사에 나중에 들어오게 될 임차인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옆집사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서 저쪽 가서 밥 지어먹으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에 상당수의 신도시에 새롭게 공급된 지식산업센터에 딸린 기숙사에 불법으로 취사시설을 법에서 규정된 50%를 넘어서 모든 세대에 취사시설을 넣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명백하게 위반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법률 요건을 당연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오피스텔과 기숙사를 착각하시게 되면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부동산 법인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산업단지 바깥에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에 임대사업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밖에는 오피스텔이 지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기숙사만 공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가서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그 방의 모습이 오피스텔과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이것이 진짜 오피스텔이겠거니?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 가장 많이 실수를 저지르시고 나중에 낭패를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을 거듭해서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또 열심히 요즘 젊은 직원들 운동 많이 하니까 운동시설도 넣어줘야 할 것이고요. 상점이라고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점이라는 표현은 건축법상의 용도에 따라서 500제곱미터 이상 혹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나뉘어지는데 직관적으로 좀 큰 규모의 시설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좀 큰 규모의 물건을 팔기 위한 시설을 별도로 정해놨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겠는데 산업단지 안에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와 그리고 산업단지 바깥에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 나눠서 그 요건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 바로 여러분들이 늘 착각하시는 기숙사와 혼동을 하시는 오피스텔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나와 있죠. 오피스텔이 어떤 경우에 지식산업센터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지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업단지의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서 산업단지 안에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안에 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산업단지 안에서 관리 기본계획에서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어야만 오피스텔을 지식산업센터 안에 같이 넣을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런 경우에 벌어질 수가 있겠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개인 임대사업자 혹은 부동산 법인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최근 들어서 산업단지가 아닌 신도시에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에 모델하우스를 많이 방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법률을 다시 한번 살펴보신다면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는 오피스텔이라는 것이 애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는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델하우스에 꾸며진 그 예쁜 방이 외 양이 오피스텔과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산업단지 안에 지어지지 않는 한은 절대로 오피스텔이 될 수 없고 기숙사인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기숙사는 건축법에 의해서 50% 미만까지만 취사시설을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오피스텔이라고 알고서 분양을 받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 취사시설이 없더라 반쪽짜리 기능밖에 못하더라 라고 나중에 가서 항의를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법률을 모르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투자 현장에 가셔서 바보 취급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하나하나 되짚어서 다시 한번 이해를 시켜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그 자체에 투자를 하실 때 역시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안에는 개인 임대사업자 혹은 법인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순수 투자 목적으로는 산업단지 안에서는 임대사업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바깥에 지어질 경우에만 투자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법률적인 요건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드렸던 설명에서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셨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 자격의 임대사업자 혹은 부동산 법인을 이용해서 내가 직접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임대 목적으로 취득을 하시는 분들은 산업단지 바깥에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에만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 항목을 보시면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이라고 별도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의 요건이 나와 있죠.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해야 하고 또 사업 개시에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입주 적격 업체가 입주 적격 업체에 해당될 경우에 입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 요건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단순하게 임대 목적으로 취득을 하시려는 분이 그냥 임대사업자 혹은 부동산 법인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공장 설립의 완료 신고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가장 첫 번째 나온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산업단지 안에서는 순수하게 투자 목적으로 임대사업을 하시려는 분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실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밖에서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를 구하셔야 되는 것이겠죠. 이 법률에서 하나 캐치를 해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지식산업센터를 바라보는 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내가 입주 적격 업체로서 직접 자가로 소유하면서 혹은 다른 업체에 임대를 하면서 내가 직접 소유를 하려는 그런 관점 기업체 대표로서의 관점으로 지산을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산을 바라볼 수도 있겠고요. 혹은 순수 투자자의 관점으로 이 지산을 바라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가장 좋은 것은 이 법률의 취지상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들이 좀 손쉽게 비교적 좀 세제상의 혜택까지 보면서 편리하게 사무공간, 업무공간을 취득할 수 있게끔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투자 목적보다는 그러한 주택으로 치면 일종의 실거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 목적에 더 어울리는 상품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한편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분명히 기회는 열려 있었고 또 지난 몇 년 동안 투자를 통해서 적지 않은 꽤 괜찮은 수익을 올리신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겠습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 법률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업단지 바깥에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에 주로 투자를 하셔야만 할 텐데 산업단지 바깥에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라면 당연히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산업인프라가 잘 깔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주업체들의 수요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바깥에 지어질 경우에는 어떤 그런 기업체들의 수요를 먼저 생각하고 지어진다 라기보다는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업무시설 용지, 지원시설 용지들이 별도로 구액이 책정이 되죠. 그 땅이 있으니 거기에 짓게 되는 땅 놀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러이러한 용도로 땅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분양이 되는 토지가 있으니 수요는 별로 앞서서 생각하지 않고 그 땅을 활용을 하려는 개발자의 필요에 의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경기도,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 최근 꽤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그런 과정에서 지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바로 그 신도시에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많이들 투자를 하셨고 또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장의 근본적인 두 가지 관점과 또 그 구조를 좀 크게 대비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고 나는 개인 투자자라면 어떤 부분을 더 주의깊게 보고 또 유의하면서 조심하면서 이 지식산업센터 시장에서 좋은 투자의 기회를 한번 찾아볼 수 있을지 이어지는 강의에서 계속해서 한번 주의깊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법률을 통해서 지산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상품인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 가서 바보 취급 당하지 않을 정도 최소한의 법률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조금 헷갈려하시기도 하는 그런 지산 투자에 있어서의 세무적인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부동산의 모든 것 저와 함께 하시죠. 지난 시간까지는 지식산업센터의 개념에 대해서 산업직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직접 지식산업센터를 소유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시고자 하는 기업체 대표의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도 있겠고 순수 투자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원한다고 해서 입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에 따라서 입주 적격 업종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었다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이어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세무, 그 안에서도 취득세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대상이 부동산이 되었건 또 혹은 주식이 되었건 혹은 부동산 안에서도 주거용 부동산이든 상업용 부동산이든 좀 마찬가지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참고의 대상이긴 합니다만 투자의 처음과 끝이 세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로지 세금 하나만을 놓고 이 투자 대상이 굉장히 우월하다 혹은 유리하다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다음 투자에 나서는 경우를 많이 보았었습니다. 별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닌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만 그야말로 참고사항일 뿐인 것이지 세금 하나만 갖고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내가 세금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면 그 세율이 좀 높아서 좀 과도한 세금이 나오더라도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내 계획에 따라서 투자를 시작을 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세금에 대한 감이 없이 나는 예를 들어 2.3%라고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9.4%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됐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투자금의 초기 투자금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 순간에 가서 부랴부랴 몇 천만 원 혹은 몇 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돈을 다른 데서 끌어와야만 하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는 나는 어느 정도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로 압축해서 하나의 표로 먼저 요약을 해봤습니다. 각각의 경우의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크게 한 번 전체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하나하나의 항목별로 왜 이 세율로 책정이 되는지 다시 한 번 뜯어보고 마지막에 가서 다시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로 나눠보실 때 크게는 입주 가능 업종인지 혹은 입주 가능하지 않은 입주 불가능한 투자 목적인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분류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입주 가능한 말 그대로 사업 목적입니다. 내가 직접 취득을 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겠죠. 입주 가능한 업종의 경우에 개인 사업자냐 혹은 법인 사업자냐에 따라서도 나눠질 것이고 그리고 동일한 법인 사업자 안에서도 설립 5년 이상 경과했는지 5년 미만인지 그리고 그 지식산업센터의 취득 지역이 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지는 지역이 과밀 억제 권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세율이 나눠집니다. 각각 최저 세율을 적용받는 입주 가능 업종 중에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2.3%, 50% 감면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립 5년 이상의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역시나 50% 감면을 받아서 2.3% 하지만 설립 5년 미만의 법인 사업자가 과밀 억제 권역 이 대도시에 만들어지는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세금의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일단 중과 세율을 적용한 다음에 그 후에 또 50% 감면을 사후적으로 적용을 해서 4.7%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입주 불가능한 업종, 순수하게 투자 목적으로, 임대사업 목적으로 이 지식산업센터를 바라보시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개인사업자로서 투자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요즘은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 투자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법인의 요건을 갖춰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이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설립 5년 이상인가 그리고 5년 미만인가 또 취득 지역이 과밀 억제 권역에 해당되는가에 따라서도 세금이 나뉘어집니다. 입주 불가능한 업종일 경우에 개인사업자는 감면을 받지도 않고 또 중과 세율을 적용받지도 않기 때문에 원래의 부동산 유상 취득 세율 4.6%가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인사업자 설립 5년 이상일 경우에 역시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감면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 중과세를 적용받지도 않기 때문에 4.6%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가 바로 가장 하단에 적어드린 기재해드린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입주 가능하지 않은 입주 불가능한 업종이면서 순수 투자 목적으로 취득을 하는 경우에 법인 자격으로 취득을 하고 설립 5년 미만이면서 과밀 억제 권역에 취득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감면은 전혀 받지 못하고 오로지 중과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에 9.4%라는 가장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경우의 수에 따른 세율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각각의 항목이 왜 이 세금으로 책정이 되는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입주 가능한 업종 중에서 입주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제조업이라든지 지식산업 그리고 벤처기업이라든지 정부에서 장려하기 위한 특정한 요건을 갖춘 그런 사업일 경우에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입주 가능한 업종이면서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취득을 할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법률을 하나 살펴보실 부분이 지방세특례지안법 제58조의 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면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일 경우에 다음에 명시하는 요건에 부합한다면 지방세를 경감해준다라고 법률에 기재가 되어 있죠. 어떠한 경우에 지방세를 감면해주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중요하겠습니다. 한번 연장이 되어서 지금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식산업센터로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사후적으로 추가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의 법률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못 박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요건을 갖추었을 때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되어 있죠. 절반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감면폭을 법에서 정해놓고 있죠. 그런데 일단 요건을 갖췄을 때 50%를 감면시켜주긴 하지만 사후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최초에 경감해줬던 취득세를 다시 추징한다라고 되어 있죠. 어떤 경우에 다시 추징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입주 가능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는 일종의 평가를 받아서 그 지식산업센터의 입주를 허락을 받게 되는 것인데 최초에 이야기했던 그 업종 본연의 목적대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혜택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제대로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년이 되기 전에 지식산업센터를 덜커덕 팔아버린다면 혹은 자식에게 증여한다면 이거는 사업을 운영하려는 목적에서 취득했다라기보다는 부동산 투자의 목적으로 취득했다라고 해석이 될 소지가 다분한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도 역시나 50%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사후적으로 다시 추징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들 추징하게 되는 그런 사유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토해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을 쭉 보시죠.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에 의해서 일단 입주 가능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취득세 50% 감면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부동산의 유상취득세율 4.6%가 적용이 되겠지만 50% 감면을 받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3%가 나온다. 이렇게 직관적으로만 이해를 하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무 업무를 직접 하실 일은 별로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과치만 이해를 하셔도 되겠고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왜 2.3%의 세금이 최종적으로 정해지는지 그 흐름을 한번 눈으로 쓱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기억 못하셔도 되고 다만 이 각각의 경우에 이 세금으로 이 세율로 정해진다라는 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확실히 기억하기 위해서 참고사항 정도로 세금의 계산 방법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4%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서 설명드렸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에 해당되는 입주 가능 업종에 해당될 경우에는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4%의 절반 2%로 잡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1조에 의해서 그 산식에 의해서 취득세 표준세율 4%에서 2%를 먼저 차감을 하고 거기에 0.1을 곱한 다음에 취득세 감면율만큼 역시나 지방교육세도 감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0.2%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같은 경우도 일단 취득세를 2%로 기준으로 잡고 취득세 감면율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과표를 산출한 다음에 0.1을 곱하게 됩니다. 최종적인 결과치가 0.1%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2%, 0.2%, 0.1%를 더했을 때 2.3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6%의 절반이니까 2.3%구나. 50% 감면을 받아서 2.3%가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다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주 가능 법인사업자 입주 가능 법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세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달라질 수가 있는지 법률에 의해서 그 요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 과밀 억제 권역 안에 취득 등 중과와 관련된 내용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용어를 통해서 일단 직관적으로 이해를 먼저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도하게 밀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세금 정책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계속해서 기업이 또 공장이 늘어만 간다면 과도하게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교통 혼잡도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과거보다 그 정도가 덜해지긴 훨씬 더 많이 경감되긴 했습니다만 일정 수준의 공해도 발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수준으로 과밀 억제 권역 안에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세금 정책을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취득세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나 높은 취득세를 납부하면서도 들어올 것인가 일종의 장애물을 좀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지방의 기업체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취득을 할 경우에는 또 일정 수준의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세법상의 정책이 담겨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법률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취득세는 제11조 1항의 표준세율의 3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중과기준세율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설명이 복잡하죠. 다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표준세율의 3배를 일단 곱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농지를 제외한 일반적인 부동산의 유상취득세율은 4%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4%의 300분의 300이니까 3배를 곱해야 되겠죠. 12%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00분의 200, 중과기준세율은 2%를 잡고 있습니다. 중과기준세율 그 2%의 2배니까 4%가 되겠죠. 12%에서 4%를 빼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8%가 나옵니다. 그렇게 취득세 중과기준을 잡는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원래 4%인데 일단 취득세율 자체는 8%로 좀 과중하게 그야말로 중과기준을 적용해서 8%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쭉 보시죠. 다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 중에서도 산업단지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좀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에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일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적격업종에 해당될 경우에만 중과세율을 면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용어를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과밀 억제 권역을 대도시로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대도시 중과세외 업종일 경우엔 또 역시나 중과세율을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업종들이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과밀 억제 권역에 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업종인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회기반 시설 사업이나 은행업, 해외건설업, 또 전기통신사업, 첨단기술산업 등 전체 34개 업종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업종의 경우에는 과밀 억제 권역에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중과세율을 원래 세율보다 좀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것이겠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본사를 본점을 설립하고 나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에 설립하는 경우도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원래는 대도시 바깥에 있다가 새롭게 대도시 안으로 들어올 때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과중한 취득세를 물리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또 서울의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원래 수도권에 있었다가 다시 서울로 들어오게 될 때는 동일한 과밀 억제 권역 아닙니다만 역시나 서울 바깥에서 서울로 들어올 때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법률상의 설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표현이 좀 상세하게 길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죠. 남아있는 내용을 보시면 대도시 안에서 특정한 산업을 좀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유치하기 위한 유치지역일 경우라든지 혹은 공업지역은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상황인 것이죠.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역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법률상의 지방세법 제13조 과밀 억제 권역안 취득 등 중과 이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바로 이 기간에 대한 법인 설립 이후의 기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지방세법 제16조 세율 적용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내용에 해당될 경우에 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어떤 경우냐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내가 취득한 부동산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될 경우 혹은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에 해당될 경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표현을 바꿔서 생각을 하시게 되면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내가 만약에 과밀 억제 권역에 부동산,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게 된다면 그것을 본점으로 이용하든 아니면 지점으로 이용하든 바로 여기 이 법률에 명시해 놓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중가세율을 적용받는 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법인 설립 이후 5년이라는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죠. 5년이 지나게 되면, 설립 이후 5년이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중가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년을 일종의 기준처럼 잡아놓은 것인데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설립 이후 5년간 추가로 취득하는 부동산, 본점이나 지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과중한 중가세율을 취득세에 적용하는 것이 세법상의, 일종의 정책상의 목적입니다만 이미 설립하고 나서 5년간 열심히 사업을 운영을 해왔고 또 5년을 넘겨서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과밀 억제 권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도록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추가적인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계속해서 중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적정한 기준을 세법상에서는 5년으로 잡아두고 5년까지, 5년 미만일 경우에 과밀 억제 권역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가세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상의 취지라든지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고 실제 세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주 가능한 업종이면서 법인사업자의 자격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립 이후 5년 이상일 경우에 어떤 세율을 적용받는지 보시면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50% 감면을 다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50% 감면을 받았을 때 마찬가지로 4%에서 2%, 0.4%에서 0.2%, 0.2에서 0.1% 합산 세금이 2.3%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5년이 넘었기 때문에, 5년 이상이기 때문에 과밀 억제 권역 안에 취득에 대한 중가세율은 적용받지 않고 입주 가능한 업종이기 때문에 50% 감면의 혜택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입주 가능한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50% 감면 2.3%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세 목별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는 앞에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금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입주 가능한 법인사업자인데 설립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5년 미만이고 또 과밀 억제 권역의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율을 보시면 일반적인 표준 세율은 4.6%를 적용을 받겠습니다만 지금 명시해드린 5년 미만 그리고 과밀 억제 권역의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는 법인 입주 가능한 법인의 경우에는 4.7%라는 약간은 좀 익숙하지 않은 세금,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최종적으로 4.7%로 도출이 되는지는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지방세법 제13조에 의해서 앞서서 한참 설명을 드린 바로 그 내용입니다. 과밀 억제 권역에 취득을 할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그 법률 조항에 나와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세무로 환원을 시키게 되면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겠죠. 취득세 표준 세율의 3배를 곱한 다음에 중과 기준 세율 2%의 2배를 곱한 금액만큼 그 세율만큼 빼주는 겁니다. 그 결과치가 8%가 나오는 것이죠. 일단은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왜? 5년 미만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입주 가능한 업종이기 때문에 50% 감면 또한 추가적으로 사후적으로 적용을 받는 것이죠. 일단은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되 50% 감면도 동시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과세율 적용한 8%에서 50% 감면을 받았을 때 4%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역시나 지방세법 제151조에 의해서 이 식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취득세 표준 세율에서 2%를 차감한 다음에 3배를 곱하고 또 최종적으로 100분의 20을 곱해서 1.2%로 도출이 됩니다. 또 역시나 취득세 감면율만큼 지방교육세도 감면을 받기 때문에 50% 감면율을 적용을 해서 1.2에서 0.6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가장 마지막에 따라 붙는 농어촌특별세는 농특세법 제5조에 의해서 취득세 표준 세율 대신에 2%를 기준으로 해서 3배를 곱하고 이 취득세의 계산식이랑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3배를 곱하고 또 중과기준 세율 2%에 2배를 곱한 금액만큼 차감을 한 다음에 취득세 감면율 50%만큼 감면을 시켜주고 이 과표에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100분의 10을 곱해서 0.1%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법상의 계산식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못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절대 상관없습니다. 이거 이해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고 다만 약간은 특이한 4.7%라는 세율이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정도만 참고로 천천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식에 의해서 도출된 각각의 세목별 세율을 다 합쳤을 때 4.7%라는 세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구조를 크게 크게 짚어서 기억을 해보신다면 중과 기준 세율을 먼저 적용을 하고 왜? 5년 미만의 법인이기 때문에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을 하고 과밀 억제 권역의 5년 미만의 법인이기 때문에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을 하고 하지만 입주 가능한 법인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50% 감면까지도 또 적용을 하고 이 중에 중과 기준 세율과 또 감면이 동시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4.7%로 세율이 정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조금 수월하게 이해를 하면서 좀 빨리빨리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주 불가능한 개인 사업자, 개인 임대 사업자일 경우에는 세율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친숙하실 바로 그 세율 4.6% 그냥 그대로 적용을 받습니다.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과밀 억제 권역 취득 혹은 5년 미만에 대한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받을 일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주 가능한 업종이 아니죠. 입주 불가능한 업종이기 때문에 50% 감면을 받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감면도 받지 않고 중과 기준 세율도 적용받지 않고 그래서 원래의 부동산 유상 취득 세율 4%에 지방교육세 0.4%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0.2%를 더한 4.6%의 세율 그대로를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세율은 굉장히 익숙하시죠. 개인 투자자들, 오피스텔 투자를 해보셨던 분들은 또 역시나 익숙한 세율일 것입니다. 과거에 주택의 취득 세율이 1에서 3%였을 때 사실 오피스텔, 상업용 부동산과 주택을 취득세만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주택이 월등히 앞섰던 것으로 느껴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투기관리 지역에, 투기과열 지구에 2주택 이상, 2주택 8% 그리고 3주택 이상 12%의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이 높아진 주택 취득세에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과거에는 주택보다 좀 과중하다고 느껴졌던 상업용 부동산의 일반적인 취득세율 4.6%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느껴지는 이런 격세지감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어떤 부동산 유형이든 간에 오로지 세금만 놓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래서 항상 문제가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투자를 하는 그 순간, 취득을 하는 그 순간에 내 예산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금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법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하게 어떠한 상품의 세금이 높다 어떠한 상품의 취득세가 낮다 이것만 놓고 투자 의사 결정의 거의 80-90%를 결정해 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는 마시라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취득세율은 양도세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인 목적에 의해서 계속해서 고무줄처럼 늘렸다가 줄였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부동산의 가치는 그 세금의 변경 주기보다 훨씬 더 오래 어떻게 보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더 긴 시간을 놓고 판단해 보셔야 될 것은 부동산의 가치인 것이죠. 세금은 중요한 참고사항인 것이지 가장 결정적인 최종 의사결정을 위한 수단은 아니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율이 뭔가 내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좀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세 측면에서도 상업용 부동산이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상업용 부동산의 부속 토지의 공시지가가 80억을 넘기지 않는 한은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중에서 이 부동산의 부속 토지 공시지가가 80억을 넘어가는 경우는 대한민국 안에서도 거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밖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죠. 그러한 종부세 측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캐치를 하고 잘 활용을 하시되 세금이 그렇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좋은 상품이다. 어디 가서 지식산업센터를 사더라도 나는 돈을 벌 것이다. 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을 미리 알려드리고 다음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현재 시장 구조 또 가격 구조와 같은 시장 분석을 이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입주 불가능한 투자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많이들 취득을 하시는 개인 임대사업자일 경우에는 4.6%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사업자로서 순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 목적의 법인을 갖고서 지식산업센터를 취득을 할 경우에 5년이 넘었다면 과밀 억제 권역 취득세 중과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4.6%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50% 감면도 받지 않지만 중과 기준 세율도 적용받지 않는 것이죠.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위한 법인을 설립을 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취득을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법인 설립 이후 5년이 지났다면 4.6%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 9.4%를 적용받는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상업용 부동산이니까 내가 50% 감면면 못 받더라도 그냥 4.6%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분양받으셨다가 나중에 이게 뭔가 왜 세금이 2배가 됐는가 이렇게 놀라시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9.4%를 적용받게 되는데 만약에 5억짜리 분양가격 5억짜리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4.6%를 적용받는다면 취득세 2,300만 원이 나오겠죠. 그런데 9.4%를 적용받는다면 4,70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배가 넘는 수준이 되는 것이죠. 예상하지 못하게 2천만 원 남짓 추가로 자금을 조달해야만 되는 것이죠. 개인사업자 혹은 순수하게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는 개인사업자 혹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법인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내 여유자금 이만큼 쌓아놓고 그 안에서 일정 부분 약간만 투자를 하시는 경우보다는 굉장히 빠듯하게 자금을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제가 많은 상담과 그리고 시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투자를 하시는지 그 패턴을 보아왔기 때문에 익히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취득세 한 2,000만 원 2,000만 원 남짓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그 정도만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갑자기 4,700만 원이 나와버린다면 그 2,000만 원 넘는 추가 자금을 어디선가 또 열심히 조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9.4%의 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움직이시는 것이 효율적으로 취득을 하는 방법이겠고 그리고 어찌할 수 없게 내가 뭐 이러한 방법으로도 저러한 방법으로도 이 과밀 억제 권역 안에 지식산업센터를 꼭 투자를 해야만 되겠다. 그래서 이 9.4%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는 없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라면은 미리 그만큼의 자금을 손실이 그 길에 가서 미스가 나지 않게끔 미리 미리 잘 준비를 하실 수밖에 없겠죠. 중과세율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면은 전혀 받지 못하고 중과세율만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표준세율 4%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역시 지방세법 제13조에 의해서 표준세율 4%의 3배를 곱한 세율에다가 중과계준세율 2%의 2배를 곱한 세율을 뺀 결과치 8%를 우선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교육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51조에 의해서 표준세율 4%에서 2%를 차감한 세율에 3배를 곱하고 다시 100분의 20을 곱해서 1.2%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가장 마지막에 이 농특세 역시나 취득세율을 2% 기준으로 잡고 3배를 곱한 금액에서 중과기준세율 2%의 2배만큼 빼준 금액에다가 이 과표를 다시 100분의 10을 곱해서 0.2%가 도출이 됩니다. 각각의 세목 8%, 1.2%, 0.2%를 합쳐서 9.4%의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 입주 불가능한 법인사업자이면서 5년 미만이면서 과밀 억제 권역 안에 취득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유형별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별로 좀 세세하게 나눠서 세법의 근거에서 왜 이 세율로 결정이 되는지를 뜯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기억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는 쉽게 한번 눈으로 쓱 보면서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입주 가능한 업종과 입주 불가능한 업종 입주 불가능한 업종은 투자를 생각하시는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면 되겠고 입주 가능한 업종일 경우에 개인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 50% 감면을 받아서 2.3%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설립 5년 이상인가 설립 5년 미만인가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설립 5년 이상일 경우에는 역시나 50% 감면을 받아서 2.3%를 적용을 받지만 설립 5년 미만이면서 과밀 억제 권역 대도시에 취득을 할 경우에는 4.7% 중과 세율을 적용한 다음에 50% 감면을 받기 때문에 4.7%라는 세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시는 분들인 경우에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취득을 한다면 4.6% 일반적인 부동산 유상 취득의 세율에 해당하는 4.6%를 적용받는 것이고요. 또 법인 자격으로 취득을 한다 그리고 설립 5년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감면도 못 받지만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받지도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4.6% 취득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입주 불가능한 업종이면서 부동산 취득을 위한 법인이면서 또 설립 5년 미만인데 과밀 억제 권역에 취득을 한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지어진 지식산업센터 중에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안에 지어진 지식산업센터가 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케이스에 해당됐던 분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결론적으로 가장 높은 세율 9.4%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굉장히 취득세 변화의 폭이 크죠. 2.3%부터 시작해서 9.4%까지 다양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그렇다면 나는 세금 몇 퍼센트를 내면 되겠구나. 미리미리 기억을 해두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에게 현재 주택시장에서 적용되는 취득세율에 비해서 부동산을 조금 더 많이 보유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지는 부분이 주택은 대출 규제 또한 심하죠. LTV 규제가 상당히 심합니다. 유주택자에게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거의 길이 막혀버린 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은 것이죠. 통상 시중은행에서 지식산업센터의 평가 금액의 80%까지도 대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돈을 적은 자본을 활용해서 대출금을 이용한 레버리지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투자 수단으로써 활용하려고 잘 플랜을 짜 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법상에 그러한 유리한 점이 있다 손치더라도 대출을 많이 해줘서 내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그게 최종적인 투자 의사 결정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가장 주안점이라면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근로소득세 내기 싫으시면 다니던 직장 사표 내고 그냥 그만두시면 될 것이고요. 사업소득세 내시기 싫으면 사업장 폐쇄시켜 버리시면 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금을 내더라도 정확하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고서 미리 예측하고 그리고 그 세금 이상의 부동산의 가치가 오랜 기간 동안 상승할 것인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 공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그러한 시장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평가를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먼저 정확하게 익히셨으니까 이 다음 강의 시간에는 각각의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시장의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화랑세를 이뤄오는 과정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왔던 산업단지 안에는 어떻게 지역이 나뉘어지고 또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 많이 개발이 되어왔던 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들은 수요 공급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가격의 변동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각각의 포인트마다 혹시나 공급 과잉의 우려는 없는지 미리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앞으로 5년 단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면 되겠다 혹은 앞으로 신규 취득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새롭게 들어간다면 이 지역의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취득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투자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 속옷 경제 불가능한 하하 도시 속옷 경제 아멘